안녕하세요 매일 미국주의수단남자입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19일입니다 아 오늘 좀 늦었는데요 음 나스닥이랑 다오는 아까전에 빨간색이더니 좀 떨어지네요 음 저는 이제 종목이 120개 정도 됩니다 엄청 많죠 엄청 많아요 120개 배당 수익률은 3.33% 배당은 1년에 3,119달러 120개 종목인데 저도 좀 많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줄일 생각입니다 원래는 줄이지 않고 계속 갖고 갈까 생각했는데 음 한주 한주씩 들고있는 주식들이 너무 많고 저는 사실 이것들은 그냥 보초병이라 생각하고 넣어놨었는데 종목을 좀 더 압축해서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가면서 주식을 해 볼 생각입니다 1년 1년 5개월 동안 정말 미국 주식을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해서 티커가 뭔지 뭐 어디를 찾아봐야 되는지 영어도 못하니까 잘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봐야 될지 이런 것들을 전혀 몰랐었는데 그래도 매일 주식을 사고 모르는 거 알아보고 수박 겉학기 식으로 공부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잡다한 지식은 좀 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 1년 1년 2년 그 정도는 그렇게 넓게 내가 사고 싶은 거 많이 사봤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이건 정말 아니다 내 스타일이랑은 잘 안 맞는다 그리고 이건 좀 겹친다 이거는 줄여보자 이랬던 종목들은 정리하고 물론 그런 것들의 기준이 저는 이런 마이너스 난 거는 아닙니다 마이너스 났다고 정리하고 이런 건 아니고 음 그냥 그 저랑 잘 안 맞을 것 같은 그리고 종목이 너무 겹치는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 얘는 조금 내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좀 같이 가기 힘들다 이런 종목들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주식의 이 생각 그 회사가 돈을 벌어서 주주에게 나눠준다 근데 GDX 같은 경우는 조금 그거랑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ETF는 물론 회사들 모아 놓은 거니까 그런 거는 괜찮은데 GDX는 좀 저랑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좀 좀 안 맞지 않나 그래서 저런 건 정리를 하고 한 주씩 갖고 있는 것들도 좋지만 정리를 좀 하고 최대한 압축 압축 압축을 해서 당분간 한 1, 2년 정도는 더 깊이 있게 이제 저도 좀 공부를 좀 해 가면서 원래는 공부 안 할 생각이었는데 공부 정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시간도 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식도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평생을 주식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수박 겉핥기 식으로 정말 장난스럽게만 할 수는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저도 주식을 대하는 건 정말 진지합니다 진지하지만 음 좀 공부 같은 건 덜 하면서 그냥 내 맘에 드는 거 사자 이 생각으로 했는데 이제는 음 공부는 좀 더 해가면서 그러면서 맘에 드는 거를 집중적으로 좀 더 모아가 보자 이 생각으로 좀 전환 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리밸런싱을 좀 할까 그래서 책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주식 관련 책이랑 같이 투자 뭐 재무제표 이런 책은 많아요 책은 굉장히 많거든요 엄청 사놨어요 그 중에서 물론 본 것도 있고 안 본 것도 있고 그렇죠 재무제표 관련된 책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저 중고 서적까지 해서 재무제표 단어 들어간 책들은 거의 다 샀거든요 그래서 거의 열 몇 권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몇 권은 읽고 몇 권은 뭐 안 보기도 하고 내용이 너무 재미없는 걸 안 봤는데 책도 이제 좀 더 많이 보고 같이 투자 관련된 책들도 많이 사놨는데 본 책도 있고 안 본 책도 있는데 이제 좀 더 집중적으로 보면서 종목 공부도 하고 다른 분들 유튜브도 좀 보면서 공부를 좀 더 해봐야 되겠어요 최근 한 3,4개월 3,4개월 동안은 정말 주식에 신경을 잘 못 썼어요 그래서 정말 어거지로 들어와서 빨리 사고 끝내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체계적으로 알아가 보면서 정리도 하고 보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리를 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중간중간에 정리를 하면서 해 볼 생각이고 그 사이에 많이 떨어지네요 저는 근데 이렇게 매일 사는 거는 계속 할 생각이에요 동일비중 가치투자 뭐 그거 책 보니까 이제 정립식 투자보다는 정립식으로 매일 이렇게 하는 거는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 않다 이런 식으로 돼 있었던데 근데 저는 이게 마음이 편해서 이렇게는 하는데 종목을 좀 더 오 좋네 종목을 좀 더 압축할 생각입니다 어떻게 압축해야 될지는 고민 중입니다 손절은 같은 건 아니에요 손절은 아니니까 손절은 별로 생각이 없어요 손절이 아니라 떨어진 건 더 사고 싶지 어떻게 하면은 정말 알짜배기 들을 골라낼지 그거를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수익률은 어차피 뭐 이거는 크게 신경을 저는 안 쓰는데 음.. 어떻게 하면은 알짜배기 요거 펀드다이도 좀 더 이용해 볼 생각입니다 그럴려면은 제 포트의 비중이랑 이런 것들도 좀 더 정확히 따지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사이트도 좀 더 이용하고 여기 스톡로우 스톡로우도 좀 이용할 생각입니다 APL 여기는 글씨가 정말 짜잘하게 있어요 그래서 잘 안 보이기도 하는데 여기는 이런 가치 지표들 뭐 이런 게 좀 깔끔하게 좀 나와 있어요 ROA ROE 뭐 EPS 그로스 이런 거 옛날엔 다 몰랐죠 PER PSR PBR 뭐 이런 거 좀 더 간단하게 그리고 차트 차트 이런 건 그냥 간단하게 그림만 보는데 저는 요런 재무제표도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글씨가 여기 너무 작아요 제가 노안이 있는 건 아닌데도 아 이거 너무 글씨가 작으니까 참 보기가 가시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스톡로우 좋아 보이는데 여기 굉장히 좋아 보이는 거 같아요 옛날에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추천해 주셨던 사이트인데 음 여기 좋아 보이는 거 같아요 좋고 여기는 잘 안 이용하게 되고 요거랑 요거는 그냥 전체적으로 볼 때 좋고 시킹알파도 좋은 거 같아요 저는 시킹알파 여기는 포트폴리오 관리하기 좋고 여긴 너무 비싸요 그래서 지금 고민 중입니다 오늘은 아주 말이 많아서 지금 빨리 사야 되겠어요 빨리 사고 오늘은 리밸런싱을 하겠다 발표한 날로 잡고 이제부터 요번 주 내에 정리를 해서 다음 주 정도부터는 좀 이렇게 종목을 압축해 나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음 음 오늘은 살게 살게 이럴때는 그냥 이거나 사죠 PFF 얘나 오늘 사야 되겠어요 PFF PFF 얘 좀 사고 PFF 가 어딨냐 여깄다 얘 6개 사면은 딱 되겠죠 뭐 662, 36 딱 맞네 6개 6개 5개 사면은 좀 아쉽고 6개 사면은 조금 넘고 그러네요 근데 제가 금요일날 몇 달러 초과했다고 또 알 거 같아 혼나는 바람에 오늘은 초과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초과하지 않고 36점 36.9로 놓고 5개 매수하고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아 소리를 줄여나갖고 이거 매수 소리가 안났네 그리고 20달러짜리 하나 사면은 딱 되겠네요 20달러짜리 20달러짜리도 아 별로 없죠 20달러짜리 요거 하나 사면 딱 되겠어요 T T T 하나 사면은 되겠어요 T T T는요 계속 갖고 가세요 죽을 때까지 27.5 27.5로 놓고 하나 매수하겠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T T랑 요거 음 얘 뭐냐 PFF 5개 얘는 우선주 우선주로 이뤄진 월배당 주고 T는 고배당 SK텔레콤 같은 그런 주식이죠 제가 이 PFF 를 요즘에 사는 이유는 그거예요 주가가 많이 그 비정상적으로 좀 많이 오른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좀 들더라구요 저는 그래요 너무 많이 오른 것 같다 물론 한없이만 오르기만 하는 주식이 있다면 너무 좋죠 주식시장이 있으면 그런 주식시장이면 근데 음 그런 그 수익과는 별개로 좀 비이성적으로 오르는 거 아닌가 아 그래서 PFF 는 어 일단 안정적이고 굉장히 그리고 뭐 여기서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얘는 뭐 1년에 5% 정도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주니까 뭐 나쁘지 않다 이 생각으로 얘는 사고 있습니다 어 월배당이고 월배당 너무 좋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T랑 PFF 맞습니다 요번주에 좀 정리를 깔끔하게 해서 어 좀 압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음 얘기 드려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